넘었는데 과연 이 총선 공정성 회복 이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다 이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마무리가 안 된 데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 전국에 대한 지역구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제주도에는 3석이 있는데 3개 의석 가운데 이제 1개가 당락이 바뀌었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투입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 였는데 낙선자로 바뀐 경우가 서귀포 씨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한번 다루게 되고 이제 강원도 도 아마 7석일 겁니다. 이제 강원도 도 원주을 조금 이따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마는 강원도 도 한석 그러니까 지금 두석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그 두석은 한석은 이제 춘천 철원의 허영 의원 그거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루 든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개요만 강원 춘천 철원의 허영 의원 소개하고 나머지 원주을 송기헌 의원인가 하는 분이 이번에 당선됐는데 그 경우도 이제 수원에 강원도의 두 군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조성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해서 당선자 인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자로 만든 그 경우가 강원도의 두석이 있습니다. 그 두석도 여러분 오늘 강원도 한석 벽인데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두석으로 이야기해야겠네요. 두석 그러니까 강원도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이긴 그런 선거구에 해당합니다. 보시게 되면 강원도 두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분당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60% 육박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운 좋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본인도 이제 대통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오늘 조선일보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4월 10일 총선에 대한 따뜻한 보수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보수 측 인사들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처럼 예를 들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을 건 간에 일종의 이제 사고가 터진 건데 그런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한 번 정도는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안철수 씨가 어떻게 해서 운 좋게 이번에 분당갑 에서 당선됐는가를 보면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특정 인물을 쿡 찍어서 당선시켜줄 수도 있고 낙선 시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한 164석 정도를 획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국민의 힘을 108석에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지만 그 엄청난 사건을 놓고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깊은 침묵을 하는 겁니다.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인들이 뭘로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 정돈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병호TV는 4년 동안 선거 공정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선거의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거의 전력 투구를 해봤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대략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상한 바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신분증을 스캔하고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는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행한 선거가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한 7.68%를 부풀리고 위조사전투표지 3만 8천 표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이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가 3만 7천 771표입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해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한 33%의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딱 맞춰서 여러분들 위조투표를 투입한 거죠. 간의 사전투표는 보궐선거에 없기 때문에.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이 일어났고 그 조작 이후에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그런 반응은 모든 것을 다 듣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도 놀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고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무너뜨리지 않는 것 정도로 그냥 무난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반응이 그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분위기를 데자뷰라는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국사회의 분위기나 윤 대통령의 분위기나 국힘당의 분위기가 한 번 더 재현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새로운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일어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